루셔라핌 안녕 안녕 저게 너무 습해 습한 거 아니야 피어나? 비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저번에는 너무 덥더니 날씨가 날씨 요정은 오나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셔라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좀 시원해졌다 저번주보다 나 저 나그 불어가는거 봐 바람이 불고있다는 듯이야 저번주 희아나 정수리 안탔어요? 탔어요? 근데 그게 아직 일주일 전이라니 그러니까 너무 빨라 금요일 컴백을 하니까 제가 진짜 일주일이 일주일같지 않아요 진짜 벌써 시간이 엄청 간거 같은데 일주일밖에 안했어 비가 올 것만 같아 제발 안왔으면 좋겠다 크래지라는 맞는데 번개까지 번개까지 치면 진짜 크래지야 하지마 그러면 너무 미안하니까 아까 피아나 밥 못먹었다 했죠 아까 피아나 밥 못먹었다 했죠 추천드릴게요 유부초밥 유부초밥 얼큰우돈 어제 저랑 지아랑 채원언니는 오늘 오랜만에 브런치 정식을 먹을까 합니다 맞아요 같이 먹어요 나 진짜 오랜만에 먹는거 진짜 1년만에 먹는거 데뷔 초입에 앵일 먹었는데 아 필블러그에도 한번 나왔을걸? 응 나왔었어 그것도 뮤뱅에서 먹는거였어? 응 뮤뱅에서 많이 먹었어 저는 아침부터 파스타 먹었습니다 와우 그 다음에 아침 6시에 어떻게 해 배고파셔 근데 꾸라언니는 뭔가 아침부터 과하게 먹어 그니까 아침부터 많이 먹지니 양을 많이 먹지는 않는데 항상 끼니 챙겨먹습니다 네 저는 잘 먹어요 걱정은 안하세요 잘 챙겨먹습니다 피아나는 아침부터 잘 챙겨드세요 맞아 오히려 피아나가 잘 안 챙겨먹는 것 같아 항상 어디 가도 먹었어 하면 아니 아니 펜스하고도 안 먹고 펜스하고도 안 먹고 펜스하고도 안 먹고 도대체 언제 먹는거야 산업 때도 안먹어 활동 없을때? 어머 활동 여행가 활동일 때 안 먹는거야? 뭐일거야? 구미 겨울잠 자듯이 그냥 비고스 라이브 하고 있어요? 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인터내셔널 피아나 헬로 인터내셔널 피아나 헬로 오늘 포토타임을 좀 빨리 해볼까봐요 네 포토타임 채영씨부터 저부터 오케이 저희는 회장 키 키 키 키요 왼쪽 왼쪽 호주 추천 모든 동물이 나오고 있어요 리본 주셔 주셔 리본하트 이제 알아요? 리본하트 얼마전에 배웠어요 그것 때문에 배웠어 젤라토피킨 젤라토피킨 근데 진짜 너무 귀여운거 아세요? 저희가 매장 주러 갔잖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기대하셔도 됩니다 짝쓸이 하고 싶었지만 피아나를 위해 아껴뒀어요 좋은 소식 있을 수도 있지 않아? 좋은 소식? 뭐가? 아 아 아 네 다음 네 우그랑 마이크 주셔 마이크 주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요 피아나들끼리 친해요 어 혼떡 친한가봐 혼떡 친한가봐 혼떡 친한가봐 혼떡 친한가봐 피아나 면뱃분들은 엄청 친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같이 밥도 먹고 맞아 같이 놀러가고 우리 역시 나 빼고 나가고 나 빼고 왜 놀아 고기 좋았어 나 빼고 놀러가고 우리 포카도 다음 갈래 가져가죠 부르면 가지 안 불렀잖아 아 윤진씨 그대로 아 저요 그대로 그리고 네 네 윤진씨 강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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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기 오늘 중간에서 턱 강아지기 안 했어? 그치? 맞아 토끼 아니야 봤어 강아지기 토끼야 의사 늑티 늑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언니예요 저 리본이 요즘 유행인가 보 네 리본이 요즘 유행인가 봐 리본한테 자 다음 아 슬퍼요 진짜 슬퍼요 슬퍼요 뭐랬나 오늘 이마가 빛나고 있어요 맞아요 만지 가주세요 우리 둘 이마야 이마에 자신감이 없어 이마야 이마야 자신감이 없어 이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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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이 없어 저 암말이 없는지 혼자 몰라 모르는 척 하는거야? 그러는가봐 이뻐 몰라 모를 리가 없는데 말이지 뭐야 꼬띵똥 뭐야 이쪽 이쪽 아 좋아 뭔가 아메리칸 풋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씨 머리가 굉장히 길어 이미지 진짜 무거워요 머리 아프다고 이거 진짜 자면 이렇게 들여넣고 이렇게 위험해 중심이 잘 안잡혀요 그게 다음 짠 아 진짜 더워요 다 그 거기로 가는거에요? 이쪽 표현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 귀엽다 이본머리요? 코리라쿠마? 그거 뭐 다른거야? 귀엽다 은채 뭔가 멋있어지지 않았어요 그쵸 은채가 킬링포인트 킬링파트가 있는데 이번에 표정이 정말 사기입니다 사기 홍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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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을 너무 잘해버려 Trending 단체포즈 추천해 주세요 요즘 400 There'sиться 강아지 껴안기? 그래 껴안죠 더워 저 오른쪽인데 주도해 보여 아니면 우리 각자 핌즈클럽 캐릭터를 보수하는거 어때? 좋아요 보여주세요 나 윙크해야돼? 나도 윙크해야돼 맞아 우리 둘이 눈을 감아야돼서 맞출게요 하나 둘 셋 윙크를 오래 못해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비가 오는거 같아 비가 슬슬 올라온거 같은데 빨리 빨리 하자 더 오기전에 뒤 맞으면 큰일이야 우리 피어나 안돼요 피어나 피어나 안됩니다 안괜찮아 안괜찮아 미스트 미스트 안괜찮아 피어나에 지켜 재밌는 다음 코너가 있잖아요 우리가 준비한거 있어요 피어나 네 맞죠? 우리가 게임하는거 주세요 게임하는걸 좋아하잖아요 게임 아 맞다 맞다 근데 왜 보면 안되지 내꺼는 어떻게 뽑아야되나요 저희가 게임하는 모습을 피어나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알려주지마세요 재미없으니까 피어나도 비밀 우리의 연기만으로 이 잠시만 잠시만 아 이런거였어 멤버인줄 알고 아니야 아니야 일단 맞추면 안 맞추면 안케 우리가 해야되는거야 거짓말은 하면 안돼 알겠어요 한 명씩 물어봐 네 한 명씩 물어봐 자 누가 먼저요 저는 사람인가요 아 네네 사람이 사람이 아닐수도 있죠 근데 약간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좀 커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인데 예스 노 사람이에요 사람 맞아요 사람이긴 해요 사람이긴 해요 사람이긴 해요 사람이긴 해요 사람이 아닐수도 있어 사람이긴 해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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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을 tv에서 본적 있으신가요? 어? tv에서 본적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tv에서 본적은 없어요 저도 tv는 없어요 아니 근데 tv는 없어요 tv tv는 없는데 화면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tv 유튜브 이런 근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듣고 계세요 헷갈리게 해야되는거에요 보고싶으면 볼 수 있는데 cf에 나올수도 있다 보고싶으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수아씨 저는 어 저희랑 관련이 있는건가요? 네 근데 아무래도 있어요 뭐? 근데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네 최근 들어서 절대 못맞추게 하던데 절대 안되게 못맞추게 하던데 근데 엄청 최근 들어서요 엄청 최근? 그러면 은진씨 질문해주세요 저는 제일 어렵다 아닐까? 어려워? 제가 좋아하는 것인가요? 어 모르겠어요 이 사람한테 얘기를 많이 안 들어봤어요 윤지혜씨 너의 이거예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힌트를 주셨네요 네 힌트 사람인가봐 진짜 죄송한데 한명만 알려줄 수 있어요? 좋은 생각입니까 하세요 나는 들어왔는데 윤지언니 입에서 네? 언니 입에서 들어봤어요 진짜? 이것을요? 근데 많이 언급을 안했어 언급을 안했어 많이 안했어 별로 그만 그만 그냥 쏘쏘 많이 좋습니다 아니 그만 그만 저는 이 사람을 제가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서 문제? 너무 좋아해요 네 잘 심어 뭐지 이게? 자 다음 다음 무슨 반응이지 이게? 느껴야 돼 네 느끼세요 이거 이거 음 음 우리 멤버인가요? 아니요 어? 미안해요 왜? 네일수도 있고 아니요 사람마다 생각하는게 다를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저는 이렇게 다섯명이요 맞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일단 아니에요 일단 다음 뭐야? 일단 아니에요 질문 끝났습니다 저는 어 하나의 한 명인가요? 네 네 아무래도 네 근데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모두에게 있어요? 헷갈리지? 나도 헷갈려 맞아요 3명인데 모두에게 있어요? 은지이가 제일 헷갈려 저는 자시 여기에 있나요? 어? 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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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요?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있는거고 네? 없다고 생각하시면 없는데 아니 왜 나면 어떻게 돼?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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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아 그런거까지 말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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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골라볼 때도 그렇게 잘 알겠어요 알겠어요 정답만 말했어요 네 근데 당신은 조금 어려우세요 그래요? 진짜 어려우세요 제가 어려우세요? 아니 질문 3개까지 할까? 오케이 좋아 내가 일단 사람이라는 걸 힌트를 주셨으니까 근데 사람인가? 했나요? 그게 사람 아니지 사람 아니야 아니야 근데 사람 있을 때 왜냐면 아니라니까 아니 팔다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늘이 그늘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 아니야 일단 질문해 주세요 내가 실제로 본 적이 있다 실제로는 못 봐요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네 저 여기에 있어요? 네 웬만하네 멤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멤버라고 생각하시죠? 모르겠어 저 주위를 잘 둘러보세요 여기 모두에게 있는 주위를 잘 둘러보세요 주위를 잘 둘러보세요 진짜 우리 바보 같죠? 진짜 답답하죠? 진짜 답답하죠?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람이고 멤버 아닙니다 맞아요 마지막 질문 아니요 아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진짜 정확하게 대답하자 이번엔 어 한명만 한명만 일단 대답하자 너무 물리니까 어 캐릭터인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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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도 첫번째 마지막 질문이 끝나버렸습니다 뭘 해도 못 맞혔을거야 그럼 주 multigan 아니요 그래서 주변을 Aboriginal 봐주시면 되고 그대도 잘 들려주세요 오케이 ikel gran 모두에게 있는 한명이라고 아까 TV에서 볼 수도 있어 너한테 좀 많을 수도 있어 너한테 많을 수도 있어? 제가 한명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한명이긴 한데 사람을 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한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개가 아니라 한명이죠? 네네 뭐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존재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거 듣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쵸? 근데 발달이 있어 사람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말을 해요 아니 발달이만 있으면 저 사람이야 근데 말은 해도 근데 또 머리가 있나? 근데 또 만날 수는 없다 근데 또 옷은 있나요? 물어봐요 동물인가요? 네? 아니요 동물도 아니에요 뭐야 팔걸이가 있는데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에요 네 네 시간이 없습니다 어 핵심 갈게요 네? 핵심? 핵심? 다섯 명인가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진짜 핵심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잘못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 저도 정말 어렵습니다 아 질문을 해주세요 아니 영어로도 써주신 거 왜 이렇게 웃기지? 영어? 영어? 아니 그 아 맞아 한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잖아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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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큰가요? 어?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작지 않아요 작용도의 기준이 그러면 살고 있는 집이 작아 아니 근데 어떻게 실제로 얼마나 클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저희도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집은 작아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눈치를 챘는데 약간 확실한가요 약간 핑크색 되게인가요? 아니요 살색인데요 어디가 핑크색이야 왜 어라고 한거야? 몰라 이해가 안돼 피아노가 다 애니가 나와서 그런가 봐 살색이에요 자 그러면 한 명씩 맞춰볼께요 시원씨부터 편당하게 말해주세요 나 피운어 역시 내 마지막 힌트가 좀 너가 다 알려줬던 것 같아 다음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 팔다리는 있는데 동물은 아니고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 너한테 조금 아는 나한테 조금 아는? 그거잖아 그거잖아 나한테 조금 모를 것 같아 뭐 하나 해보세요 저는 아닐 것 같아 저는 핑스클럽 아 가까웠어? 알려드려? 알려줘야 되나? 빨리 답을 알려주시면 저는 하나 찍어 보면 될 것 같아 난 진짜 모르겠어 그냥 예상 네네 저는 네 물 속에서 집에 살아요 너무 큰 힌트인데? 물 속에서 집에 살았어? 좋은 집이야 진짜 나는 부러워 맞아 집이 작아 근데 집이 작아요? 이건가? 맛있어서 살면 죽어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집이 맛있어 보여 집이 맛있어 보인다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미안해요 저 진짜 모르겠어 여기까지를 맞춰보세요 패스할게요 패스 저는 세크라 맞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네 다 같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우 이걸 어떻게 해? 빨라펄 지금 대박이다 사진 찍어요? 재미있다 사진 네 사진 너무 어렵다 이거 약간 루니버스 재미있네 이게 뭐야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었는데 사진? 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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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 기쁨이가 뭐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늘도 오늘도 맛있는 거 먹어요 이제 오늘 감사합니다 커피차 유분초밥 아 커피차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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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은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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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엽 선배님 추석쯤에 방송에 나온다고 하니 맞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재미있었어요 난째로 나왔어요 진짜 예스 예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안녕 그럼 우리 생방 때 또 봐요 생방 때 봐요 생방 때 봐요 생방 챙겨보기 안녕 땡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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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계단 안녕 안녕 숙소 한단 사연 사연 조심조심 그언정 양쪽 사연 다리 사연 사연 정 bord 아름다워 한 벨 고맙습니다.